천천히 갈게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첫 배치는 마스터로 잡아주네 첫 배치는 마스터 친구들하고 잡아주네요 갑시다 아 왜 이렇게 손이 떨릴까요? 루시우 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하면서 플레이 해줄게요 유닛 화이팅이 나 왜 이렇게 떨리지? 점수 많이 안 나와도 여러분 놀리지 말아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팩복 한번 더 해드려요 지금 나 너무 떨려 아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프로필 5시즌 이후로 한번 나였어요 지금 11시즌이죠 아니구나 6시즌까지는 했구나 6시즌 3799 가구 그닉이요? 킹을 거꾸로 썼어요 제 본캐가 킹이라서 킹 거꾸로 쓴 게 그닉입니다 거꾸로 읽으시면 킹일 거예요 KING를 거꾸로 쓴 거예요 우리 렉킹볼 자리 아니에요 아 나 왜 이렇게 떨리지 어차피 질 거예요 질 거야 긴장하지 말자 차분하게 우리 팀 우리 팀 케어한다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한조랑 눈이 마주쳤죠? 무조건 피해 줘요 어허 우리 팀 한조가 졌어요 개잘싸 아 다시 가야 되는데 이거 다시 가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맞을 게 아니었는데 끝났어요 있네 아니 이게 아 렉킹굴이 죽었다 자, 0승 10패 가자. 오케이. 이거 분위기 안좋아요 지금 나 구할 수 있는다고? 근데 우리 진입을 못하는데 지금? 이거 쉬어? 어? 루시우 싸움을 졌다 저 너무 자존심 상해요 우리 화물은? 화물 화물 우리 화물은? 와 진짜 우리 화물은 얘들아 뭉쳐 뭉쳐 와 저걸 왜 가지? 베르시가 없는데 뭉쳐 뭉쳐 그래도 저기 자리아 궁 앞에다 썼어요 네 복미섭이에요 저쪽 궁 많이 썼거든요 입구 막느라고 이거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고요 대박났죠 대박났죠 전환 처치 전환 처치 문제는 다음 턴에 이제 우리 햄토리가 궁이 있고 제가 궁이 나와요 제가 궁이 나온다는 걸 미리 말씀을 해줘야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리아 나왔어요 지레바 지레바 잘 안 좋게 써가지고 조금 서경 서경 그래도 한탄은 이겼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탄은 이겼다고 봅니다 슈 마스터 갔으면 좋겠네요 맞서 유지하고 싶은데 속마음은 어 크게 기대는 안 하려고 합니다 크게 기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나인부터 게임 나이스 게임 나이스 힐러들 나이스 정상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첫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 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첫판 치고는 지금 썩 나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쁘네요 좋아요 첫판 치고는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스터가 붙었다는 거는 그래도 그래도 다이아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다이아는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는 해보네요 근데 나 저거 뭐야 포크 어디 갔지? 으응? 저 메롱 먹는데 포크가 사라졌어요 손으로 먹어야겠는데? 포크도 먹어버린 거임 흠 흠 흠 뱃속에 있다고요? 세상에 언제 샷건 쓰셨어요? 그냥 요즘 루시우 플레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같이 진짜 너무 착해요 진짜 인성 조심 루시우분들 밖에 없는데 내가 이 루시우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판단을 해가지고 인성 안 좋은 루시우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샷건 치는 루시우에요 정말 루시우모스트 유저분들은 진짜 멘탈이 너무 좋아요 하나같이 루시우 유저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보살 멘탈 들이셔서 제가 이제 멘탈 안 좋은 루시우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된다 우리 아 이거 너무 빨리 먹히겠는데요 호그한테 걸려가지고 이거 한탄은 이미 먹혔죠 우리 힐러가 하나 짤리면서 보석도로입니다 뭉쳐야 돼 이걸 우리 아나를 좀 더 아니 우리 메르시를 좀 더 지켜야 돼요 지금 호그가 있어서 오케 오케 이거 고속소린스도 있는데 아직은 몰라요 응 나 잔다 이건 졌어요 아나야 자리야야 도와줘 그렇지 버블 감사합니다 버블 완전 나이스 했죠 아 아 근데 우리 메르시가 메르시가 포커싱을 너무 당해요 근데 내가 메르시를 살릴 수가 없어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 어어 아 어어 법도정도 해볼까 어 저 안 어 근데 우리 팀 다 너무 달린 건데 아 이거 어떡하지? 상황이 너무 안좋다 이거 우리 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레인 한번 해볼까요? 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주잖아요 지금 메인 탱이 없어서 여기서 잘 막아봅시다 일단은 호그 그래 빠졌고 난 죽었당 와아 이거 어떡하지? 음... 음... 아까 그가 아무도 못 봤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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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지금 라자가 너무 좋긴 하네요 생 캐릭이요 디바, 라인, 햄스터, 로드호그, 오리사, 윈스턴, 자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관심을 못 받으면 쓸모없는 관종이래요 그래요 근데 지금 아이디 부캐 파가지고 그냥 햄스터만 하는 친구 같아요 어쩔 수 없네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그래 빠졌고 그래 빠졌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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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죠 빠깽하면 멘탈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길게 매겨요 네 어째 아 아 네 아 아 Sin 이제 화물에서 떨어지면 안돼요 저는 화물에서 안떨어질게요 우리 메르시가 죽었는데 잠깐만 메르시만 데려올게요 공격력을 높여주세요 발표기 충전 중이에요 오오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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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업을 골라가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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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멸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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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어어 흐 seafood 어허 많이 미웠어요 많이미 러 엣 예, 많이 밀었습니다 할만해요 2분 암막으로 앞승 가자 그러고 싶네요 쟤는 보나마나 햄토리 할 것 같고 안 고르긴 하지만 반가워요 네, 역시나 햄토리 이속 주고 싶은데 제가 볼 때 원탱으로, 그러니까 햄스터만 하려고 일부러 새로 아이디를 판 것 같아서 저런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햄스터만 하려고 새로 판 아이디 같아요 와, 해킹이 너무 무섭다 오, 나이스 와, 해킹이 너무 무섭다 오, 나이스 나만 해킹하네 이거 해킹이 너무 무섭다 음... 이거 다시 뭉치는 게 나을 것 같죠? 사람이 없어서 뒤로 가서 데려올게요 뒤로 가서 데려올게요 일단은 좀 심타하게, 심타하게 공격기가 준비된다 나만 함께 공격하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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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나이스 와아 대박 근데 막타 있어요 막타 막타 굉장히 타야돼요 나이스 일단 메르시 지키면서 갈게요 저는 내 실수다 이거 다 마지막타 있어요 마지막타 왜 그래 여기 뭐이자 동천어 마지막타자 오 완벽타 오 오 이거 들려? 날땐 모녀 지표일 남자가 시야 basis 1스페어 1스페어 내가 이걸 만든다고? 조금 그러네 조금 이르거든요 그래도 대박 와 나이스 게이지 나한테 내가 너무 못한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못해 아 진짜 좋았다 이거 미쳤다 와 애설 궁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일단 첫판은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 다음판 갈게요 근데 도대체 내 포크가 어디 갔죠? 여러분 애들이 마스터 쪽이니까 잘한다 맞는 게 너무 아프네요 빠데 하다가 이거 하니까 확실히 달라요 어? 내 포크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어 뱃속에 있다고요? 엑스레일 찍으러 가야겠다 왜 바닥에 있지? 일단 첫판은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음 흠 음 음 음 제가 너무 못했어요 거의 버스 받았습니다 이건 음 음 넘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일단 첫판 기분 좋게 이겨서 기분은 좋네요 기분이가 좋아요 음악 듣고 계실래요 여러분 조금 조용한거 기분이가 좋아요 뭐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잘 안죽으면 잘한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제가 해킹을 계속 당했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루시오로서는 뒤를 너무 안봐줬어요 그거를 솜브라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솜브라를 너무 안 받은거 같아요 솜브라를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물어보니까 그냥 루시오 잘하는 분이 그냥 하다보면은 솜브라는 자연스럽게 그게 견제가 된다고 하는데 거의 뭐 그냥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같은 대답이긴 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거 같아요 맞아요 은신 때문에 그리고 워낙 지금 해킹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근데 루시오 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그냥 견제 하다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렛츠고 피크닛 렛츠고 피크닛 렛츠고 피크닛 렛츠고 피크닛 잡혔네요 눈바니 내가 싫어하는 눈바니 어? 다이아 잡히는데? 다이아 잡히는데요? 우선 옛날 노래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빠빠빠빠 다이아인거임 그런가보네요 아 근데 진짜 다이아만 돼도 저는 만족합니다 솔직히 마스터 지금 그렇게 안 바라고 있어요 솔직히 아직 마스터 그렇게 안 바라고 있습니다 다이아만 돼도 만족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피크닛 어 그럴 수도 있겠다 휴먼일수도 그래요 근데 괜히 자존심만 쎄가지고 제가 이런거에 괜히 떨어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즐겜 해야지 하면서도 너무 못하고 싶었는데 정말 정말 좋은데 진짜 잘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은데 영화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날이 오고 싶어요 내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님들아? 우리 힐 안되요? 안되요 힐! 루시오가 너무 더러운데? 루시오가 너무 더러운데? 지방팅 루슈였는데, 전을 욕했던게 아니라 정루슈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어... 근데... 그러면서 이게... 근데 저렇게 루시오를 플레이하면은 팀원한테 도움이 안돼요 루시오를 욕하면서... 흑인 비하 단어 사용할 뻔 했다가 말았다고 그 얘기 했었습니다 루시오가 저렇게 플레이하면 안돼요 완전히 팀원 케어가 없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한타는 이길지 몰라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 올거다 카운터 갈게요 망치까지 나 살려줄 수 있나요? 나 살려줄 수 있나요? 나 살려줄 수 있나요? 어? 살려준다 라인 워? 라인 워 루? 라인 워? 라인 워? 아하! 아하! 나 죽은 쫌! 아하! 나 죽은 쫌! 네, 저러면은 힐러나가 없는 팀이어서 순간라고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많이.. 불리해지마 I killed your follower Oh, you went McCree? He's mad How come you skip that? This guy is trying to run at Lucio I can't tell if this guy is trying to win a cop match or speedrun This fucking Lucio I know, right? Ha Dude, get this fucking pole What did I just go bowling? What the fuck? God, this mate dude is a fucking savage, bro This is fucking Jesus Nah, you're not solo alting me My fucking goofy ass mover I'm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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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I feel good This time Don't go Bitch You feel me? I'm dead What's up? You eating milk duds? Let's go pick me Hey Hey Hey, wait Hey, hey Give me Ryanair real quick Give me Ryanair real quick No, go May again I need to do this little bit I'm doing, okay? Oof Hey, where you at? Hmm Hey, baby You like my snow? Hold on, hold on, listen to me Listen to me Let's go pick me Heh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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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everyone leave the fucking room Leave it now That's your point, right? Oh I fucked up Oof Oof I'm done Oh god That was good, that was good I liked that Was I? Was I good? That was my first time I don't have to do it I don't have to do it I don't have to do it You have a question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wherehere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where here Yeah, right Okay, boys He was sexual He was very much-so-so I won'tdo he I'm sorry I'm sorry I really AHU I соз peat ate 지금 되게 성적인 농담하고 막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잡는 게 근데 솔직히 루시오가 저렇게 플레이하면 안됩니다 루시오의 안좋은 이예요 근데 우리 팀 너무 앞으로 간다 무즈요 무즈요 그리고 오늘 시간대 어잉 카치이 줄어들면서 이 잎은 카치이 눈빛 섬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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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줄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 저 라인 오는 줄도 몰랐어요 정면 부비 라인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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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줘요 여러분 얘네 너무 시끄럽다 응 어디서 지금 저게 뭐지? 왜 이렇게? 이거 힐을까? I'm never gonna get out alive 어? 널 활렸네? Dude, hey, is there fucking Lucio behind us? I don't know, but sometimes I just stare in the mirrors when I get out of the shower and I practice my voice lines Oh sick, dude, what a distraction, you're so good Uh oh, we're losing Oh Jesus, his skin Oh no, he keeps moving Alright, a little something about my Zarya I'm only good at shooting the tanks And not with like NG It's the next one You're boosted No, you fucking suck Get out of here Ooh, forehead, nice dash Nice climb, dude Mercy Oh my god I'm good Sorry, I'm gonna... I read it, Lucio I read it, Lucio I read it, Lucio I read it, Lucio That was unlucky How can we not kill this dude? Oh nice Alting By yourself I like it, I like it Good play, good play I got it I got it Alright, we only have two minutes Let's fuck thi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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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it up Go to top I'll get her Uh, Rogue going top Brodog I can see like this Uh, at least he goes right side I know He's a little bitch He's gonna kill me Rug's going top No, he's not Yup, yup Fuck outta here You little Yup, you know what Agus behind us on the catwal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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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left He's left Here, he's down I'm one Dude, why is the McCree fucking bot Just irrelevantly by himself? Oh, we're fucking low We're fucking low We're fucking low Oh, you fan the hammer bitch Hmm, it's not good Let's kill him, please I really just needed a shield there I'm sorry, I was down I'm going to kill him I'm going to kill him Alright, we gotta get out of goofball mode and win this game What's the feeling? Are you fucking kidding me? People are so bruised in this game, dude I don't know No, why is the killer killing him? Why is he killing him? He's gotta use a gun Wai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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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가 그냥 BB해야 돼 어 레드님 하이요 레하 희망이 없진 않아요 저희가 빨리 밀어서 아직은 희망은 있습니다 아니 왜 뭉치자니까 얘들아 위도우 없으니까 괜찮구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추가 시간이란 추가 시간이란 추가 시간이란 까지 아, 시끄러! 미친 놈들 같아 이거 어떻게 밀지? 아, 이거... 얘네들이랑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시끄러! 넌 너무 믿어! 넌 진짜 말해! 그래도 4분 안에 3분의 1 칸만 먹으면 되잖아요 아, 시끄러! 잠시만요, 도저히 안 된다! 그냥 조용한 게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안되네요 도저히 안되네요 아, 근데... 이거 괜히 비빌려다가 제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스트레스다 추가 시간까지 가는 게 어... 최소한... 못해도 비기는 거니까 잘 해봅시다 일단 이기면 좋으니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100% 완벽한 맞아요 포탑 아까 내가 이쁜 저 뭐 이거 근데 너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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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주자 끝났네요 아.. 말 안하니까 너무 좋다 음? 뭐야 얘 왜 어떻게 말해? 마이크 다 껐는데 마이크 다 껐는데 마이크 껐는데 어떻게 말했죠? 뭐야? 뭐야? 아무튼 지금 2승 0패입니다 배치 점수 적어놓을까요? 음.. 물어보시는 분들도 없지만 그냥 적어놓을게요 잠시만요 나도 더이상 막을 수 없어 나도 더이상 막을 수 없어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아하 아하... 근데 솔직히 마스터 기대는 안하고 있어요 그냥 그냥 다이아 음 다이아 나오면은 다이아에서 천천히 올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플래나 골드가 나온다 진짜 맘 놓고 줄게 플래나 골드가 나오면 맘 놓고 줄게 하고요 다이아가 나오면은 그냥 열심히 하고 마스터 나오면 진짜 기쁘겠지만 마스터 솔직히 기대 안하려고요 그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 나 기대 안하려고요 기대하지 말자 그냥 다이아라고 생각할게요 왜냐면 항상 마스터로 끝냈어도 한 3300, 3400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 배치는 배치는 원래 좀 이전 점수보다 적게 나오잖아요 골드나 플래나 올려면 8패 해야 돼요 여기서 어? YSG님 동네 비 와요? 숟가락입니다 다른 분들은 비 안 오시나요? 아 진짜요? 그 정도로 더워요? 응급실 실려갈 뻔할 정도로 더워요? 어? 얼마나 더운 거야? 내 옵치 배치 진짜 오랜만에 한다 2분만에 소리 잠잠해졌어요 어떡해 잠깐의 행복이라니 근데 오늘 열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벌써 3시 45분이네 오늘 열판 할 수 있어도 아냐 길면 진짜 너무 오래가요 맞아요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한 적도 있어야죠 저 눈반이 6대 6으로 1시간 정도 하고 무성부 나온 적 있습니다 잡혔네요 오아시스 싫어하는데 와 이제 그만있어 우리팀에 아 나 OIGS 싫어하는데 Let's go pick it 후우 저 친구가 힐러 유저인가 본데 아 그러네 힐러 유저네 어떡하지 나도 힐러인데 아 메르시우 완 재미고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고마워 와 다행이다 열심히 할게요 진짜 제가 루시오밖에 안해서 맞춰준 거니까 근데 우리 자리야 안 움직이는데 모이세요 모이세요 어허 어허 메르시 잘하는 거 맞아요? 아니면 이거는 라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라인이 방벽을 안 줘가지고 라인이 초호버라서 ㅎㅎ 방벽 2 일단 들어갈께요 메르시 진짜 이상한데? 우리 라인을 못 달려 이러면 Let's go K-10 Good friend 저렇게 들어가면 안되는데 라인할 줄을 모르는 친구 만난 것 같은데 일단은 저쪽 궁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궁이 많거든요 우리 궁이 있어 얘들아 우리 궁으로 한타 막으면 돼 저리야 가자 알겠습니다 나 궁이 있어 얘들아 52%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 못 들어갔다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싹 바꾸지 않으면 우리 탱 유저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라인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힐러 유저가 3이라서 차라리 3-3 해도 좋은데 힐러 3명 가고 아... 루슈... 불이기 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1 2 1 2 2 3 5 5 5 이렇게 해보죠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루슈만 하는 입장에서 어... 저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차마 저 때문에 소이는 것도 있으니까 아... 나까지 죽으면 안돼 잠깐만 이걸 못 올라가? 아쉽다 괜히 올라와서 죽은 듯? 어... 저쪽 3텡이네 저쪽 3텡이네요 힘들겠는데 하나 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넷 그 지루하나? 하하하 딱 좋아 공격력 지금 해결로 제 뒤로 오세요 요 명절 저 쟤 하하 으 Undead 왜 한타를 한거지? 좋았던거 같은데 Let's go, P.K. Let's go, P.K. Let's go, P.K. Don't forget to leave, it's not finished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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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ure about it, guys I don't know, we can do it 됐다 렛츠고 픽니스 워 야 라인 무리했죠 렛츠고 픽니스 라인 살려 잘 살리네 라인 데려올 시간이 될까요? 아 내가 라인 데려올게 얘들아 조금만 버텨줘 잘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 얘들아 브리키트가 먼저 죽었네? 할 수 있어 친구들아 힘내자 아 저거 렛츠고 아 espera 이게 이렇게 힐러 유저 셋이 걸리면 많이 힘드네요 사실 3일 조합을 가는게 어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4급이라니 이건 좀 너무했다 살아났어 3799였죠 아니 왜 자꾸 친추 걸어 나 혼자 할거야 같이 하려고 친추 거는거 같아요 같이 하네요 저 같이 하는거 싫어합니다 내가 공이 된다 와 라이나이트 스킨 나왔어요 너무 좋아 아 좋아 제일 예쁜거 이번 시즌에서 제일 예쁜거 같이 하는거 좋아하면서 아닌 척이라고요 저 방금 완전 엄청나게 패했습니다 2승 1패 라이나이트 스킨 궁대사가 터치다운이에요 아 진짜요 커넥트님 하이요 커하 아 나 이거 조금 멘탈 갈리는데요 1패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연패의 눕힌가 2승 8패 갈까요 갈게요 아 저 마음 났어요 어... 아 없이 닉네임 변환도 했어요 혹시 커넥트님이신가요? 맞네 커넥트님이시네 이거 커넥트님이시죠 맞네 아 아주 개구리 다 되셨네요 커넥트님 루시우 다 되셨네요 커넥트 죄송합니다 커넥트님 루시우 아주 다 되셨네요 루시우 볼 와 4591 미쳤다 스레기촌이 루시우가 안좋기로 유명한 맵이거든요 네 한 6시즌 쉬었는데 마스터로 잡히네요 이상하네요 왜냐면 제가 6시즌 전에 마스터로 3000까지 그냥 떨궜거든요 휴먼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아에서 잡힐 줄 알았어요 근데 마스터 잡히네요 근데 결과는 다이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랑 게임해도 다이아 주던데? 예전에 해보니까 내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잡히는 애들이 하도 잡는 사람이 많아서 유지하게 해주나 아니요 제가 보니까 마스터랑은 하는데 잡히는 점수는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어 한 명 나갔어 왜 나갈까요? 내가 맘에 안들었나? 다시 알게요 왜 다치를 하지? 아 근데 라인 스킨 지금 먹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어.. 무기가 진짜 예뻐요 아 예뻐 이거 황금 안 껴도 예쁘네 이 무기는 황금을 안 껴도 예쁘네요 히어로 어워드 영웅 어워드에서 1등한 우리 라인 하르트 렛츠 고 빅니 렛츠 고 비취 이러면은 전설 이거 무기가 예쁘기 때문에 무기 보여주는 걸로 가야 되죠 빠드에서 라인 해봐요 알겠습니다 명예와 영광을 날 상대하게 두려웠나 저는 이 괴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날 상대하게 두려웠나 한놈 더 한놈 더 넣어야지 멋있는 대사 이것도 좋아요 내 뒤로 오게나 대사 좋아해요? 와 진짜 많다 이렇게 보니까 어른을 공경하게나 없는데요 그흠 뭐지 아 그냥 일반 대사인가 그냥 게임하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나봐요 내 뒤로 오게나 꿈에서 들으셨나 그흠 방패들면 나와요 대사 아 또 쓰레기촌이야 실화냐 죄송합니다 짜증 부리지 않는 아니야 짜증 부리는 루시우 컨셉으로 가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짜증 부리는 컨셉으로 가기로 했죠 짜증내는 루시우 아니 루시우가 안 좋은 맵이 쓰레기촌인데 쓰레기촌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욱했네요 죄송합니다 언제부터냐고요 제가 컨셉을 짜증 부리는 루시우로 오늘부터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짜증 부리는 루시우 흠 날 상대하기 두렵나 끝 픽니까 상대لي 3M 토탱...하고 그리고 둠픽까지 좋아요 나쁘지 않은 조합 근데 여기는 위도우가 워낙 좋은데 날 상대하기 두렵나 일단 2승 1패라서 마음 넣고 할게요 마음 넣고 해야지 렛츠고 키티 걔네 봤을لم 봤어 있다 봤어있다charged 봤어 봤어 싫어 볼빵륭 victims 지나치지 않으면 우리 힐 벤 너무 많이 들어갔어 루시우는 일단 나대면 안됩니다 제 루시우 좌우명이에요 나대지 말자 항상 우리 힐러 케어 해주면서 안전한 자리 잡는게 훨씬 중요하고요 어 포미님 하여 포하 나이스 궁 와 우리 아나 너무 잘해 미쳤어 아나가 다 캐리 중 근데 우리 한주 없다 얘들아 루시우면 나대야 제 맛이에요 아 그런가요 좀 나댈까요 그럼 어 우리 힐뱀 많고요 저쪽 위험한 궁이 뭐가 있죠 저항을 벗고 어허 괜찮아요 다음판에 제 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나랑 같이 어? 이걸 안 비빈다고? 안 비비는 거 좀 심한데? 다소서 응? 이걸 왜 안 비비했지? 루카님 하여 루카 아유 오늘 나이스 감사합니다 왜 안 비비했지? mouth 쏘! 周! 쏘! 아! 으ought 끝 excel! prikz, prikz, prikz 근데 우리팀 잘해요 잘하는데 아까 한타를 안 비빔인건 조금 아깝네요 보보봉 살인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팀은 잘하는데 아까 한타를 안 비빔인건 진짜 너무 아쉽다 아.. 아나 위치를 모르겠다는 거구나 우리 아나 죽었거든요 이거 살짝 빼야되고 상황 너무 좋죠 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 진짜 하하하 난 왜 이럴까 죽을 뻔했어요 위험해 상대 안에 에임이 좋죠 하하하 실벤이기 때문에 살짝 빠져줄게요 우리 라인 케어고요 하하하 망치 있는 그림이거든요 하하하 아나가 힐 못하게 방해해 아나가 힐 시야를 못 구하는게 크거든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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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왔는데 아쉬원도 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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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큰 블러우 라인원, 라인원 좋아요, 이제 막기만 하면 돼요 아니 막는데, 밀기만 하면 돼요 어, 막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막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제정신이 아니네요 호우 오늘 하이 텐션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옵치를 하다 보니까 텐션이 올라가네요 역시 나는 루시우 유저인가봐 루시우 하면 텐션이 올라가요 오늘 컨디션 좋지 않았는데도 음 루시우가 킹이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연패하면은 아마 멘탈 갈려서 다시 안 좋아질 겁니다 지금 그래도 2승 했으니까 지금 그래도 2승 했으니까 집과 가야 된다는 걸 알려서 텐션을 낮춰야지 으흠 오, 군만두님 호스팅 9억 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나 나나 난민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어 샷건 치는 어, 멘탈 안 좋은 루시우에요 반가워요 치과 아직도 안 갔냐고? 아니요 오늘 또 가야 돼요 제가 치료할 게 아직 많이 남아서 오늘 이제 씌우러 가야 돼요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 방송 끝나고 9억 명이 호스팅 받았는데 21분이 보고 계시죠 네, 크라운 씌우러 가요 오늘 아이고, 군만두님 하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음음 좀 안 좋은데? 상황 너무 안 좋은데? 우리 저쪽 궁 진짜 많이 줬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궁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추석 도망치면 주석 황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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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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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월트 썼고 위도우 월트 썼고 혈자 빠져줄게요 혈자 혈춰줄게요 혈자 빠져줄게요 혈자 빠져줄게요 혈자 빠져줄게요 맛보고 고속도로예요 빠져? 오케이오케이 나 오늘 배치 보기로 했는데 호스팀과 동시에 다났어요 아니에요, 많이 오셨어요 두판만 해달라고? 배치보다 멘탈 터지면 가자구요? 코고 어딨니? 이겼다 코고!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네요 아 지금 분위기 좋을 때 빠대 가자고? 이녀석들 나 분위기 좋은데 아니야 아니야 빠대 해도 돼 배치바 아니야 빠대 해도 돼 잠시만 분위기 탔는데 지금 브론즈 시키라고? 알았어 같이 하자 들어와 저 빠대 두판만 할게요 여러분 좋아 몇 점 나오나 보자 마음 그냥 편하게 벗고 하겠습니다 잡혔어요 요시오 맵이고요 심지어 TW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렛츠고 피크닉 좋아 좋아 MBC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힐러다 우프스 우리 MBC 친구 힐러다 레킹볼 렛츠고 피크닉 아버지가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형 누구에게 더 실망하실지 가능하기 어려 이게 맞다 렛츠고 피크닉 우리 팀 좀 봐 진짜 잘할까 난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호그 레킹볼 우리 친구들을 최대한 케어하면서 나대지 않기 루시오 하면서 나대는 거를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나대게 돼요 루시오는 호그 혼자 저리로 갖고 렛츠고 그치 안 된다 그럼 이건 분명히 못하겠지 먼저 간다 근데 왜 이리 와야해 그냥 유럽이 없잖아 이 위치에 따라서 신경쓰지 해서 똑같이 레전드 정상자 쟤 인정 우리팀 잘해요 우리팀 잘해 왜 마스터 구간이야 다들 잘하는거같아 어이구 좋지 않다 맛있어 겐지 대박 오케이 갓겐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팀 이겼어요 나 살린다고? 와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줄게 보답으로 좋아요 좋지 않다 제키오 크라이 아쉽다 산지오 너무 아쉽고요 트레이코 맥킹볼드 벗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흰 총 저겠지 저겠지 도움부 넌 자 지금 저게 류 쟤 아 쟤 쟤 쟤 쟤 쟤 ㄷㄷ 요! 오우! 좋아요 팀은 맘캠이라고요 근데 팀이 너무 좋긴 하다 제가 진짜 못했어요 방금 근데 팀이 너무 잘하네요 느낌 좋은데 근데 항상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맵이기 때문에 역전은 충분히 당할 수 있어서 조심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죽지 않는 쪽으로 팀원 케어하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노래가 자꾸 입에 붓네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여자친구랑 피크닉까지 하는 노래거든요 둘이 stool 한타 이겼어요 아 미안해 오케이 하하하핳 나도 모르게 사과하는 가지치인 티미랑이요? 으으으 카메라에 이겨 응? 저 피로? 야 너 너무 무리한다 피가 없잖아 우리 메르시 없어, 메르시 없어 친구들아 메르시 없어 무리해서 나 공 쓰게 만들지마 나 이번 턴에 끝내고 싶어 어 팔아나왔어요? 팔아나왔어 팔아나왔어 나 살려줄라? 나 살려준다 아 살려준다 아 고마워요 메르시 천사 조금 무리하는데 우와 일단 한조랑 눈 마주치면 피하세요 하하하하 한 명 탈주했죠 조용히 호우 좋습니다 간단하게 승리 Let's go 피크닉 MBC 잘하네 좋아요 그만은 힘들 것 같아요 얘들 진짜 야한다 이거는 팀한테 제대로 버스 받았어요 버스 받았다 버스 받아 버렸다 4승 1패 좋아 좋아 느낌 좋아요 다음 경기 바로 갈게요 Let's go 피크닉 또 나무라 또 나무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다이아 잡힌다니까요 다이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휴먼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게임은 마스터 쪽이랑 해도 아마 다이아 점수 나올 거예요 옵직가운데 매칭 잡힌 소리 나서 놀랬어요 잘못 누른 줄 알았어요 다이아 있는 거 보면은 다이아 점수인 것 같아요 힘내 우린 할 수 있어 빈둥거리는 건 영 적성이 안 맞는데 다이아이 쿡 히히히이 히히히 히히히 went Oh 1개 This time, a team won't leave this game I think I should do it while doing this wave I died I'm dead I thank you I'm going to control this with thank you it there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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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살짝 터질게요 언제때문에 넘어갈 것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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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궁 나 누구한테 얘기하니? 뭐 이렇게 하니? ㅎㅎㅎㅎ 나 누구한테 얘기해? 아 또 한국 친구들하고 하던 때가 많아서 우와! 한조랑 인사하면 바로 뺍시다 괜히 똑백이 깨집니다 어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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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어? 어? 여기로 왔다고? 우리 자리야? 메디쉬 죽었는데 이거 버틸 수 있나? 부활 된다고다? 와 고마워 아 근데 한조가 너무 아깝다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 잘 맞았습니다 78% 있고요 아 근데 우리 메디쉬가 나 진짜 잘 살려준다 너무 아깝다 아 오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었나보네 그래도 이번팀 애들 다 트롤 하나도 없고 열심히 잘해요 이건 지면 내 탓이 진짜로 빡겜 해야 돼 흠흠 한조? 잠깐만 한조가 너무 강한데? 오케이 버티면은 제발 버텨줘 제발 버텨줘 와 이번판 힘들겠네요 살짝 좋지 않네요 살짝 좋지 않네요 흐흠 이거보다 더 빨리 밀 수 있으려나? 일단 루슈는 해야겠는데 음 어디 봅시다 아 한번 봅시다 상황이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서 저도 기분은 안나빠요 이런거는 초반에 진짜 잘 막았는데 그렇죠 움직여 좋아 3,4층 다 터뜨렸어 역전할 수 있다 아하 아름다운 것만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여긴 라인 잡아 다시 가야되요 어 우리 메르즈 죽었는데 웅키자 메르즈 죽었어 한조 2층 겐지하려면 제 생각에는 겐지 좋을 것 같은데 라인은 똑같은 방법으로 또 죽나요? 좀 안좋은데 하나가 또 죽어서 하나가 또 죽어서 우리 한조 아나가 또 죽었어 메르시가 또 죽어서 이렇게 요네 피한지 충전 중이라 뭐야 이거 너는 ㄷㄷ 으으음 으으음 메이커아 게리아타 붙어 어? 우리 라인 아니었어? 나 살려줘 왜 이렇게 나 살려야 될까? ents 앓 wrap 북목 는 에어엉 는 는 에어엉 으으으윽 ㅇ으으윽 ㅇㅇ 와들 싸우는거야 우리가 더 빠르거든요? 잘 막아봅시다 컨디션 괜찮을거 같아요 할 수 있다 친구들아 1라운드 1라운드 음... 정말로... 책임져야 돼요. 안녕하세여. 잘해봅시다. 내가 겐지하라 그랬으니까 음... 정말로 책임져야 돼요. 내가 겐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말 책임지고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때문에 주는 걸 들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저기가 타이머 밖에 어 어 음 이거 에이 못 막겠죠? 피해 막아야야겠는데? 알았다 고급히 충전치다 음... 흠흠흠흠흠 음... 배웅치시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여기 잘 막으면 돼요 아직 희망은 없거든요 어? 알았다 아...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이거 독한만 주고 막자 하.. 해 자...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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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 하... 신나게 갈려구자구 안돼 힘들다. 잘 맞긴 했는데 괜히 겐지하라 그랬나봐요 아.. 힘들다 제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게임도 그러네요. 오버됐습니다 너무 아쉽긴 한데 열심히 들 하는데 아쉽네요 아 흠 흠 아 이거 왔는데 제가 너무 많이 주고 왔네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 좀 초조해지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해납 흰 kr 흠 아이고 난 죽었다 그냥 내가 안으로 들어가 줄걸 상판단이 조금 안 좋았네요 보컵 혼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 5만 원 것일 것입니다 HUNKOKUKIG이 거의 준비 되었습니다 어? HANKJOO 신중앙이요 으 아 안 돼 안돼 안돼 오 이거 HANKJOO 부터 짜루고 가는 게 나아지 throne let's go 한조 프리해지면 좀 곤란해서 우리 궁 많아요 그래도 이번 궁으로 잘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한조 또 나댄다 어 나 나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개트롤이었다 근데 이거 한타 이길 수 없는 한타야 아쉽네요 다시 뭉쳐야 돼 이거는 제가 너무 트롤짓했대 내 잘못이 크다 스파킹, 스파킹 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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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 스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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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빡다 이거는 조금 힘들겠네요 아쉽다 근데 제가 진짜 못하긴 했어요 이번 칸은 인정 자 그래도 끝난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할게요 나의 메인 하트 못들어가나?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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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 공 있는데 오 대박궁 예지압 예지압 아 너무 아깝다 GG 근데 이번 판은 제가 진짜 못했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4등 2패네요 여기서 멘탈 나오면 안 돼요 제대로 괜찮다 할 수 있다 나대지 말자 오늘 이상하게 죽은 판이 너무 많았어요 방금 거는 어디 승리가 훨씬 많아요 알겠습니다 나대지 말자 러시오 나대지 말자 아 wanna 네 하 여기 킹이루시오 나대지 말자 정신차이자 아 근데 아까 했던 애들 또인데 봐서 한판 쉬었다 돌려야 될 수도 4승 6패 가나요 그러게요 지금 같은 팀 또 됐다고 안좋아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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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낮이지 않을게요 아까 상황 좋았는데 약간 어디서 멘탈이 터진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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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부담감을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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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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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안 써도 돼요 우리 모이라가 없기 때문에 모이라를 데려오게 된다 잘 밀었다 그러게요 좀 뻔뻔해야 되는데 괜히 저 때문에 겐지에서 죽는다는 압박이 좀 커요 그래서 관여를 절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검 될 수 있구나 놓고 오 겐지 궁이 많이 아쉽네 음, 얘를 못 잡는다고? 그래도 궁 쓰게 했으니까 뒤집어 아쉽네 1-2-3-2-3-4-1 아 갱지궁 찼어 오 힘들다 갱지궁을 뺐는데 이거를 못하나? 그냥 뭉쳐서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글쎄가 타고 그 자극을 잘 채워야 될 것 같다 이 글쎄가 없으면 더 잘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글쎄가 더 잘 해야돼 이 글쎄가 더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나 근데 궁을 써버렸다 이 판 지면은 한 판 쉬웠다 갈게요 이 친구들이 이미 멘탈이 좀 터져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했던 애들 거든요 방금 판 줬던 애들 쫑쫑이 너무 빨리 차요 쫑쫑이 너무 빨리 차요 저쪽 궁이 너무 빨리 차요 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큼 많이 맞아준다는 건데 이걸 죽는다고? 또 나왔어 햄스터 궁 몇 개야 지금 근데 저걸 또 맞아주러 가죠 뭉치 잘하지 근데 던지는 건가? 뭐지? 아니 3일은 왜 하는 거야 이 판 하고서 한 판 쉬웠다 돌겠습니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궁이 너무... 우리팀 궁... 오케이 궁 쓰자 궁 써 마지막 가야 돼 마지막 30초 그냥 저기... 디바 기다렸다 가는 게 나은데 궁 진짜 많이 있다 아하 적들이 부활합니다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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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켜보자 아 계속 한 판 쉬겠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썰 탄 저 친구가 지금 멘탈에 나가있어요 막 던지네요 멘탈이 이미 나가있게 멘탈이 이미 나가있게 이 친구는 다시 만나지 않음 없지? 힘으로 만나지 않기 정적인 공격까지 30% 카드 한 판 돌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특히 이렇게 좀 멘탈이 갈려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뭉치자 이거 한번 잘리면 위험해서 와 힐 벤 진짜 잘 들어온다 와 힐 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아.. 정말 힘들다 GUD님 안녕하세요 지하 너무 힘들다 여기 막아 봅시다 뭉치자 뭉치자 괜찮아 할 수 있어 여기 완막하면 여기 완막하면 돼 육군이나 비냈기만 조만간TIN 콩컵이가 준비를 했어 Enix oh Roh Sah 어 이걸 진다고 잠깐만 나 잡는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음... 빠대 한판 돌리고 갈게요 저 쉐이라는 친구가 아니 쉐이가 아니지 설탄 저 친구가 멘탈이 이미 다 갈려 있어서 빨리 졌으면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돕지를 못하겠어요 뭘 해도 그냥 포기하고 있어가지고 빠대 한판만 돌리고 다시 갈게요 아니 추천 레벨이 왜 감소해요? 게임 끝나고 나왔는데 나 이해가 안 되네 뭐죠? 추천 레벨 왜 감소했죠? 게임 끝나고 나왔는데 그냥 돌리겠습니다 경쟁 그냥 돌리겠습니다 경쟁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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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레벨 왜 떨어졌지? 주천레벨 감소는 오바다 너무하네 오아시스 떨탄 절로 갔다 다행이다 이제 다이아 잡히네요 제 점수 때가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2연패를 하고 났더니 다이아가 보이네요 다이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 끝은 다이아 인가봐요 괜찮습니다 다이아에서 다시 올라가죠 아 샷건 쉬고 싶다 우리 팀 원탱 팀님 멘탈도 같이 가려면 어때요? 저는 멘탈 안좋은 루시우 컨셉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루시우 멘탈이... 어허 왜 던지지? 노탱으로 가자고? 이거 경쟁 맞지? 오케이 이거 진짜 빠드 한번 돌리고 와야되나? 이거 진짜 빠드 좀 돌리고 와야되나?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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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설탄 제가 지금 멘탈이 갈려있는 상태라서 괜찮아요 저 친구가 지금 멘탈이 안좋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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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Kot 빌리빌리 저 설탄 친구가 멘탈이 갈려있어서 저 친구 집중적으로 괴롭혀주면은 할만할 것 같아요 멘탈이 안좋아진 친구들을 공략합시다 랩 빠졌고요 이게 좀 마음 아프다 멘탈을 다 잡고 갈 시간조차 없으니까 나이스 랩 연어가자님 하이오 연하 맞아 감사합니다 저 친구 지금 멘탈 갈려있어서 우리가 좀 유리하긴 해요 상황이 어 로하 꼬로롱꼬롱님 하이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그 호그 자리야 오 갑자기 조합을 맞춘 우리 친구들 뭐지 로시우여? 그렇게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하하하하 이거 잘 나오지도 않고 잘 나오지도 않고 오와 오오 배낭은 이 전쟁은 이 전쟁은 이 전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힛 아하하, 루시오 대사 귀여워요. 아하하, 루시오 대사 귀여워요. 아, 컷! 아, 컷! 한 번 빠질게요 제가 비비기엔 잘하거든요 루슈 한 두번 해본게 아니라서 한번 빼줬다가 아깝다 얼마나 비볐죠? 80% 비빌건가? 비빌건은 비벼도 되는데 죽을래지 아하핳 간다님아이요 와아 오케이, 할만하다 이거 할만해 가도 되는데? 미친 사람, 움직여! 앉아 앉아 이겼습니다 GG 어우 힘들어 잘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네요 근데 도대체 저 왜 플레이어 추천 점수 1 떨어졌죠? 최플 안 봐서 그런가 우와 미쳤다, 저거는 진짜 잠시만요 벌써 두 판 남았어요 여러분 하하하 상자 까고 빈힘 파힘 좋습니다 두 판 깔끔하게 가보죠 우승 3패인데 제 생각에는 다이아 나올 것 같아요 다이아 제 생각에는 다이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연파 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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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판 연속 져가지고 오늘은 옵치만 하심? 요즘은 모난 하시다니 아 제가 오늘 한번 그냥 옵치 배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지금 배치를 보고 있어요 어니? 노화짱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판 이후 마스터 간다고요? 아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지금 마스터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다이아 나올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5승 3패 62% 명중률 25% 먹성당 차치 2.3일밖에 안 되네요 도르마무랑 거래해요 아까 친구 초대한 친구는 정말 미안한데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해가지고 초대한 것 같은데 거절할게요 도르마무랑 거래해요 같이 하자 뭐 이런 말도 없이 다짜고짜 몇 점이었냐 지난 거 몇 점이었냐 언제 같이 래퍼대 하냐고요 래퍼대요 잔다님 래퍼대2 있으신거죠 언제 한번 래퍼대도 어 아 그래요 언제 한번 시참으로 하죠 래퍼대를 잡혔네요 게임 아이엠밸대 가겠습니다 그쵸 다짜고짜 제가 점수 몇 점이냐고 계속 물어보고 진출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가지고 근데 마이크가 나 왜 안되지 저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고마워 나 또 gged 그렇다 그랬더니 제가 너 제발 도착해 해야 돼 나 내가 나 나 나 나 ㄷㄷ 적성에 안 맞는데 류슈환재님 안녕하세요 저 마스터였다가 6시즌 동안 안 했어요 반갑습니다 진짜 몽키 개피인데 류슈환재님 감사합니다 우리 메르시가 죽었거든요 이거 상황 안 좋은데 이만큼을 뺏겨대는 게 이미 상황 되게 안 좋아요 아쉽다 류슈환 사연 좀 해주라 아까 저랑 2판 연속 진애들이 저한테 되게 화나 있대요 잠깐 그 대화를 했습니다 멍토링님 하이요 멍하 오늘도 아주 감사합니다 류슈환 사연 아이고 오우 오우 안 돼 한조가 잘한다 한조가 한 일단은 다시 몽킹이게 좋같은데 저도 궁유있어서 울렸어요 생 펫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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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엠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잘하믄 더 있어 아이고 해외에서 소레한테 죽었다구 너무 멀쩡해 어? 어떻게 된거지? 나 앞으로 지나갔는데? 어? 크흠 뭐였죠? 크흠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이랬을까 우리 호그 괴롭히지 마 이 자식들아 우리 메르시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 메르시가 죽었어요 근데 와 개잘다 마지막 밀면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뭉쳐서 아이고 마지막 궁 써가면서 밀면 될 것 같은데 네 호그 죽이고요 윙선 너무 아깝다 보이라 개피엠 만들고 제발 아 아 그래요? 저한테 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잠시만요 둘 다 쫄겄어요 와 나 녹았어 좋아요 좋습니다 잘하면 파찌 나올수도 힐러 둘을 떨궈서 잘하면 파찌 나올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보죠 요거 말씀이신가요 요거 이제 칭찬받으면 올라요 최대 4까지 오르는데 제가 4였는데 아까 게임 끝나고 나가버렸다고 4에서 3으로 강등 됐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게임 끝나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칭찬 많이 받으면은 칭찬 스티커처럼 칭찬 점수가 올라갑니다 아 저쪽은 또 싸우네요 맨날 싸워 오오오 아 아 어 어 아 그 그럼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내일 그래프시 아까 두 판 연속으로 진 친구들이 되게 나 때문에 졌다고 막 내 탓 했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나보러 지난 판에 뭐 했냐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루슈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친구들이죠 일단 쭉쭉 들어갑시다 어? 어? 파라 가지고 왔으면 아나를 잡아야 하는데 아나를 잡아야 하는데 오케이 아나를 잡았다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겼어요 오 부활까지 고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진짜 제가 평균이 있긴 한가 봐요 여자분 아이디가 예스데디네 평균이 있긴 한가 봐요 예상 못했어요 입건요 입건요 아 백 속까지 의도가 너무 정면에 있었다 뭉쳐서 가면은 나 궁이 있는데? 시간 많아서 걱정 안해도 되거든요 뭉키자 나 이거 있어 고여서 가 저쪽 위도가 죽든지 하면은 어.. 내 솔져 궁이 와 나이스 저쪽 위도가 죽은 거 저쪽 위도가 죽는 거 저쪽으로 죽은 거 네, come on 아까와 다가가 다가가 한 번에 1h 하하 하하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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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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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으악 잘 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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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승 3패인가요? 좋습니다. 한판 남았네요 6승 3패! 몇 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6승 4패도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편안하게 갈게요 이거 바꿔 놓고 화장실 한번 다녀와서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잡힐까봐 화장실 다녀와서 얼른 돌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도할 것 없는 기다림도 넌 넌 넌 넌 넌 다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도 요즘 한판 안에서 다 가라앉아 이 하늘은 바람에 빠져서 이놈에 가짜 자존심으로 perfect 누가번 조화하자 지금의 연기기 안으로 благ해 제 생각은 안으로 내 하늘에 빠져서 이놈에 지금의 유명한 영혼 상승을 전성하는 것 같은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었네 또 아 게임 복음하고 노래하고 다들 같이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어 이제 배치 막판 가도록 할게요 게임 복음을 꺼야 되는데 제가 게임 복음을 그냥 틀어 놓고 할 때도 있고 어 음악 들으면서 할 때도 있어서 귀찮더라구요 노래를 켰다 껐다 하는게 되게 귀찮아 가지고 6승 4패 도 그냥 만족하려고 해요 6승 4패 이더라도 만족하고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막판은 루슈 맵 나왔으면 좋겠지 어느덧 막판이네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경쟁이 훨씬 빨리 빨리 잡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상태가 어떻죠 6승 3패 목처가 2.36 이면 높지가 않은데 너무 음 소반치고는 KD가 좀 낮네요 제가 아까 무리한다고 너무 너무 비벼 가지고 KDA가 높게 안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걔네는 도대체 왜 내 탓을 했다는 거지 갑자기 화나네 내가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해 줬는데 힐을 그걸 내 탓을 하다니 아 신고하고 싶다 아까 어떤 애들이 나를 욕했다고요? 쩔탄가에 말고 이건 내가 얘기한 거 SGI RAG랑 A something 추해요 일단은 어떤 놈들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얘는 만나지 않기로 했고 저를 싫어하면 굳이 내가 얘네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나도 어 잡혀버렸네 아 근데 쉐이 친구를 또 만났다 쟤 되게 겐지 잘하는 애거든요 조금 불안한데 근데 아까 후랑 우리가 쟀던... 해보죠 쉐이가 제가 되게 잘하던 겐지라서 3,500까지 떨궈네요 근데 뭐 저도 저는 만족합니다 괜찮아 형 괜찮아 안녕 안녕 친구들 루시우가 왔어요 저도 만족한다 이겨야겠다 하하하하 이긴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긴다고 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지금 뭐지 사진 떠다니는 사진 보고 있는데 아 여기 이거 떠다니는 사진 구경하고 있어요 다들 귀엽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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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지금 저거 하하하하 저 사진 구경에 떠 있다고 신나해 사하 아유 하하하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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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면 안 돼 내가 뒤로 가야해 아무것도 없지 일단 분위기 아주 나쁘진 않아요 라인이 다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게 없어요 화물이나 밀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이거 한 번 더 줘 왜냐면 지금 JNRD 플러스 난 이거 이거 외드 리도우드 잘한다 방가 방가 안녕 어 우리 라인 무리해 라인 무리해 라인 신났어 네 로봇 터지면 햄찌도 죽어요 햄찌는 우리 로봇 없이는 탈 수 없는 몸입니다 터치다운을 쓴다고,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어, 겐지 플러스 레이널트 왜 차지 좀 안 했으면 아이스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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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TG에 쥐지 못해 1TG에 쥐지 못해 예, I'm trying to shoot at Usain. 호울 2TG 1TG에 쥐지 못해 3.3.4.1 이 판단은 괜찮을까? 모르겠다 이 판단은 괜찮을지 나는 몰라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난 몰라 이미 엎지러진 물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 고양이는 죽었을 수도, 살았을 수도 결과론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아, 겐지를 못 잡았어? 이거 너무했다 근데 방금은 겐지가 안 죽은 게 너무 큰 애요 아, 겐지 안 죽은 게 너무 큰 애 아, 겐지 안 죽었어 얘들아, 같이 가자 결과적으로는 제 궁이 진짜 좋았어요 이건 근데 뭐 감이라고 해야 돼요, 진짜로 이 궁이 좋게 끝날 수도 있고 그냥 지면은 네타시오 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그런 방금 궁 그런 궁이었거든요 동작 로봇 못 잡는다고?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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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질! 겐질! 아 제발 겐질을 못 잡아 이거 어떻게 하냐 겐질! 멈춰 다시! 미치겠네 포커싱이 없는데 내려가 내려가 살려줄게 아 난 죽었다 마지막으로 근데 겐질이 왜 안 죽을지 내가 죽을지 멈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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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이게 말이 돼? 왜? 돌아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나 살려줘 말이 안돼 0.6dm를 0.6dm를 there's nothing else more I can do as a Reinhardt I headshot their Genji like 3 times in a row in like one fight their Genji was not alive no you're doing fine there's physically nothing else I can do more so I don't know how to help it was my bad I see 9 I got my blade and I just got 2kake I was running for the rein ok that was my bad should I play a thing? 네, 저. 어, 저. 하하하하 나 Lycio의 defense, please 아, 나. 헤헤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We just need we need another tank, please oh i have the garbage Winston skin on ok gnik please go brig what's happening this is dying this is literally like bronze uh shano seed is actually pretty good pretty good this is a bronze card ok dude i believe 잘생겼어 흥 peers 이제는 그냥 또 뭐 일단 대결 대결 지금 지금 전화가 짓는 현 전화 승리 지금 발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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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디킥이 근데 이거는 원승이가 같이 물어서 오셨어 가사리에 칼을 던져있다 일로 нап почему! 나게 삼 개 더 나아옹니다 나게 생긴 한 하나 근데, 나게 삼 개 더 나아옹니다 내가 D.V.V.? 큰일 올라오면, 모의가 옳으면 좋고 빛, 피하자, 위라. 아멘 1. 겐지 공 제가 카운트하면 될 겠네요 루언스노 이거 막을 수 있으면 안 쓰고 컨테스트할게요 한 명은 카운트 할 줄 알았는데 빼자 빼자 루언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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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쑨다 루언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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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 루언스노 루언스노 아아 아아 궁을 못 썼어 괜찮아 방금 궁 잃은 거 좀 커요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잘 맞고 있거든요 그니까 빨리 가야 돼요 가다 마이필 하하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냥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아 저거 뭐지 아아 아아 멀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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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딜바가 너무 크다 다시 가야겠는데요? 아쉽다 뭉치자 뭉쳐 뭉쳐 제 기억이 나 이게 뭐지? 잘 쫌 tran필 빨리 해 봐 네! bo! 우리 지금... 그게 또 빌개 빌개 그냥 다 됐어 드디어 거고고고고고 짐 비에 없기 Tod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르시 개피 아 나 마이크가 없어여 그만 봐봐 얘들아 그만 봐봐 오케이 GG 좋아요 7 승 3패 다 됐습니다 몇 점 나오는지 쭉 볼게요 진짜 치열했네요 이번 게임은 진짜 치열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어우 좋았어요 으아 지금 6시 반인가요 천국 한번 볼까요 승 승 패 승 승 패 패 승 승 승 점수는 끝 오케이 제가 3799로 끝냈었기 때문에 3769면은 나쁘지 않네요 와 좋아 좋았다 좋아요 좋아요 점수 후하네요 그래도 많이 쉬었었는데도 점수 후하게 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